쇼스테 활동 모음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바일 라이브 방송 시대가 열린 만큼 쇼스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발 앞서 준비하는 김현석 아카데미의 최근 소식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쇼핑 채널이 다각화되면서 쇼스테의 역량을 키우고 기업이 요구하는 쇼스테를 배출하는 게 모바일 쇼스테 학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3년 10조 원의 시장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죠. 지난해도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거뒀습니다. 상품과 매장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바로 검색하시고요. 라이브 커머스가 뭔지 꼭 알아보세요. 라이브 커머스는 뭐예요?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라이브 방송을 말합니다.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쇼핑한다입니다. 진행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입어봐달라고 또 신어봐달라고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더 궁금해진다면 방송화면에서 이탈하지 않고 상품 상세 페이지를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서 이벤트나 재미있는 게임도 진행할 수 있고요. 방송 중에도 가격 할인을 방송 중에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소비자 입장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을 나열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운용자 입장에서 볼게요. 운용자 입장에서의 장점 홍보 효과면에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노출의 기회를 좀 더 쉽게 늘릴 수 있는 거죠. 매출 볼륨이 높다. 그러나 운용 노하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큰 장점이 된다. 또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되고 또 다른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 매력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집에서 쇼핑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됐고 기업에서 준비한 최적화된 쇼핑 플랫폼으로 모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길에 올라타야 하는 타이밍이 오래인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단한 파도가 일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라이브 방송은 단순한 쇼핑 채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편하게 만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와 뗄레 뗄 수 없는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며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아이쇼핑도 할 수 있는데 재밌기도 하고 자꾸 방문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물건만 사고 파는 것으로 끝나는 채널은 아니라는 걸 이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진행자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그렇게 소비자의 감정을 터치하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오프라인 매장 단골 고객보다 더 큰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라이브 방송을 통한 성공 사례를 보면 사장님들께서 그렇게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실시간으로 답도 해주고 이 분홍색 235 구두를 신어봐달라고 하면 쇼호스트가 바로 신어주기도 하고요. 비대면이지만 그닥 불편하지 않으면서 장점이 더 많은 나의 단골 가게를 시간 절약하며 얻게 되는 것 같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가격적인 혜택이 매우 크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좋은 상품들이 참 많은데 소비자한테 이름도 알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품들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제품 판매에 대한 기대보다 제품의 이름을 알린다는 생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면 좀 더 가벼울 것 같습니다. 실제 진행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처음에는 판매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모바일 홈쇼핑을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1위를 달리고 있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최초로 진행했던 그립, 카카오 쇼핑 라이브, 쿠팡, 배민 등 각 플랫폼은 방송 기준도 다르고 판매 수수료도 다릅니다. 네이버 라이브 쇼핑 자격 기준 그리고 수수료를 좀 볼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새싹 등급이 돼야 됩니다. 매출 200만 원, 판매 건수 100건을 3개월 내에 평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3%고요. 그립은 별다른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수수료는 약 13%로 높은 편입니다. 실제 정산될 때는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쯤에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궁금하실 건데요. 서울시가 발표한 라이브 커머스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4천 명 대상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가 57.9%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서울시 거주자 10명 중에 6명에 해당된다고 해요. 출처는 서울시고요. 이 결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생각보다 경험자가 많아서 놀라셨죠? 소비자들의 온라인 마켓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소비자의 쇼핑 동선을 읽어야 됩니다. 우선 검색 패턴, 검색 채널, 그리고 쇼핑 문화, 쇼핑 채널. 소비자의 쇼핑 동선에 내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제한된 장소에서 소비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매장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떨어지니까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고 현재는 매장을 접고 온라인 스토어와 라이브 커머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더 많아질 것 같네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요. 라이브 커머스를 모바일 홈쇼핑, 라이브 방송, 라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게요. 어떤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나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의 경우는 패션, 뷰티, 푸드, 라이프, 키즈, 취미, 레저, 문화생활. 네이버 쇼핑 라이브 판매 카테고리를 보면요. 유형의 상품만 팔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유연하게 생각해 볼게요. 라방은 결코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만 방송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매장을 홍보하고 고객을 매장으로 방문하도록 매장 홍보나 예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헤어샵, 미용실에서 라방하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방송 시간을 유연하게 2시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펌 완성 시간도 그 정도 시간이니까 소통하면서 중간에 댓글에 대한 대답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거든요. 샵 고객이 허락만 한다면 라이브 커머스 하기 꽤 좋은 업종이죠. 시연자를 소비하는 방법도 있고요. 시작부터 완성한 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궁금증도 즉시 풀어줄 수 있겠죠. 반복해서 다양한 펌을 구경하게 되면 원하는 고객은 예약을 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샵은 열려있고 펌은 하는데 하나의 채널이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홍보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장점이 있어요. 바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부분을 편집해서 재홍보하셔도 되고요. 블로그, 유튜브의 영상 홍보 컨텐츠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헤어 고민이 있었던 소비자도 아이쇼핑 이상의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헤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복해서 보고 듣다 보면 관심과 신뢰가 쌓일 겁니다. 소비자로부터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면 소비자가 보자마자 살 수 있는 경우는 듬을 거예요. 블로그 코칭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은요. 헤어샵 원장님들께 제안드리고 있다고 하네요. 상상을 하면 너무 설렌답니다. 저까지 설레는데요. 그림이 그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헤어샵 미용실을 예로 들었는데요. 온라인 스토어보다 상품군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걸 아시면 누구나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품이 없더라도 말이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나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의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빠르게 달라질 것 같고요. 급변하는 시장을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재능이 낫기가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모바일 쇼호스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럼 어디서 교육을 받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대한민국 1호 쇼호스트 전문 교육 기반의 타이틀 갖고 있는 저 김현석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쇼호스트 지망생이거나 라이브 커머스를 배워서 라이브 방송을 직접 진행하려는 소상공인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대행업체를 찾는 분들 끝까지 들어주세요. 김현석 아카데미의 저 김현석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1994년부터 7년 동안 평화방송 아나운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2000년부터 시즈홈쇼핑 쇼호스트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0년부터 시즈홈쇼핑 쇼호스트 팀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역 시절에 연매출 1360억. 이게 20년 전 기록이에요. 그때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지금은 김현석 아카데미의 대표로 쇼호스트 그리고 세일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2008년에 홍익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트협회 회장도 역임하고 있고요. 저는 현역 시절에 매출 기록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기록 덕분에 매스컴도 많이 나왔고요. 많은 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설득과 화법에 관리된 책을 다수 출권했고 제자들과 함께 출간한 책도 많습니다. 24권을 썼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다 목소리. 하루 30분 날마다 기저. OBM 설득마케팅. 귀마지 소통법. 스타트업 라이브 커머스. 회사에서 살아남는 MG 프레젠테이션이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또한 저는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쇼핑 라이브 화법 응용편 각의 30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김은석 아카데미는 홈쇼핑 영상도 제작합니다. 20년간 2천 명의 쇼호스트를 배출했으며 라이브 커머스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스튜디오 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립, 네이버 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자체 채널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 라이브 방송을 하루에 5회에서 10회 정도 방송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김은석 아카데미의 특장점은 뭘까요? 홈쇼핑 전문 진행자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현장 홈쇼핑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인원 쇼호스트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아카데미는 20년 역사를 가진 쇼호스트 학원인 만큼 홈쇼핑, 라이브 방송 전문 진행자는 다양한 직업군, 개그맨, 탤런트, 뮤지컬 배우, 모델 등으로 많은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년 노하우로 꽉 채운 느낌을 경험해 보세요. 쇼호스트를 지원해 보려는 분들은 사전 상담 먼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담 받을 때 홈쇼핑 쇼호스트를 지원할지 모바일 쇼호스트를 지원할지 정하면 되겠죠? 물론 상담하고 정하셔도 됩니다. 쇼호스트 홈쇼핑 전문반과 라이브 커머스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은석 아카데미는 라이브 방송 진행 쇼호스트 중에서 혼자서 방송을 진행하는 올인원 쇼호스트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아카데미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올인원 쇼호스트는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 기백, 진행, 프로듀싱까지 혼자서 라이브 커머스의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쇼호스트를 말합니다. 김은석 아카데미는 온라인 시장의 파워셀러, 올인원 쇼호스트를 원하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김은석 아카데미는 온라인 시장이 제일 crunch한다면 재발을 corner할Lord Th sound on level 김은석 아카데미는 온라인 시장의 파워셀러, 세 İyiAral Sean 를 하나 주장 tube